네, 빙어낚시 어르신 또 왔다. 물낚시 왔다가 지금 얼음 탈 곳이 있다 하니 얼음낚시로 간다고 난리입니다, 지금. 뭐 빠질 리는 없겠죠. 지금 한파라서 얼어들어가고 오오오, 빙신들 3명 지금 출동합니다. 얼음, 빙어 얼음낚시로 갑니다. 어딜까요? 요거는 영업이라 비밀이에요, 일단은. 스타트할 때는. 궁금하면 예쁜 채여사인데 와요. 일러줄게요. 네, 대물나라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요, 가면? 한 시간 반 걸릴 거를 한 3, 40분이면 간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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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요. 12월 16일, 토요일, 아니다 금요일.